안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맘 같듯해 태평성대 기룹소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도 박수를 따도 안 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가슴 한번 사시고 가슴 하루 마시고 가슴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뽀뽀를 하시든지 말든지 하긴 요즘은 개똥도 안 보이더라 요즘은 소똥도 안 보이더라 자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렇게 월미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또 아라품바가 있지만 우리 저기 보리품바도 있습니다 보리품바가 추석 준비하느냐고 음식하느냐고 갔는데 오늘 음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봐 조금 이따가 올건데 그래도 얼마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사랑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울산아리랑 노래 하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자 우리 추석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향 찾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텐데 여러분들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으시라고 자 우리 울산아리랑 월미도아리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랐다고 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olen지 고맙습니다 undefat 티코 가르쳐 눈에 entre 이렇게 여기는 동생의 삶은 분들 모두 다에 따라졌던 웃음길 행동같은 내 입술에 빛을 새겨 놓고 눈물 찾아 떠난 한 사람 웃음걸이 기쁨 행동같은 내 입술에 빛을 새겨 놓고 눈물 새겟고 나를 잊어놔 나는 나를 잊어놔 보라 보라 그 약속에 나를 격추기 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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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궁배들 우리를 뜬으시로라 하하 하하하 본리도 아니기 하 하하 하하 소변을 포기해 안고 사랑하는 흙을 씻어 나가자 우리의 몸을 다해 안달이 흐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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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몸을 다해 안달이 흐석이로 우리의 몸을 다해 os Vai 아름이도 아름이